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더 이상 대통령을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확고하게 이제 뭐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입장을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의하신 분들은 계속 항의를 해야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가지 않으면 한국의 의로는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젊은 의사분들도 상황이 이렇다는 점을 정확히 아시고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고 군대 가실 분들은 군대 가시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사 국시 실기 점수 접수가 마감일이 아마 26일인가 그런 모양인데 미응시자가 95.5%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일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며칠. 실기시험 접수 마감일인 오늘까지 26일까지 마감이 됐네요. 미응시자가 95.5%인 겁니다. 추가적인 의사 국시시험이 실시가 되지 않으면 한 해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 배출이 안 돼도 문제없다고 의사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마감이 거의 다 됐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 마감일이 다가오지만 마감일이 뭐 이번 주 다가오는 주겠죠. 지원 규모는 아주 소수에 머물렀다. 그런 기사가 지금 나왔고 이제 26일날 6대 이름들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대통령은 움직일 그런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동성 내용은 정부가 포용적 조치를 취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대와 수련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몇 해 동안 의사가 배출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몇 해 동안. 카돌릭 의대,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중관의대, 연대의대, 울산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실기접수 마감일입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자는 학생들이 실기접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본가 4학년생 가운데 국시 미응시자는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갖 대책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결심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정부는 진지하게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 오늘이 지나면 내년 또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거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는 조치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미동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께서 계시는 거죠. 윤 대통령이 전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지만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 복귀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역시 의대생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여전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미복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는 그야말로 공멸 또는 극적 타격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로가, 필수과 진로가의 전공의 지원이 극감하고 아예 전공의 수련 맹백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식 인상을 바탕으로 대성적 결단을 통해서 대합의 타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의사, 전문의 배출이 없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포용적 조치를 통해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화위부의 국정운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6개월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6개월째 접어들였는데 25일 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잘 드시는지 얼굴은 좋네요. 윤 대통령 얼굴은 벙벙하게 참 좋습니다. 이 양반은 교육부 장관이고 뭐라고 뭐라고 떠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뭘 떠들었는지 보니까 의대 정원 및 의료계획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7월 25일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발표문 7월 26일 25일 목요일자를 보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자고 한 문장을 했네요. 의료계획 또한 의대 정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양반 나가기 전에 해결되기 힘들겠네요. 방송 주제는 계속 다루겠지만 이 양반 나가기 전에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계획 또한 의대 정원을 마무리하고 청와대 대통령실 발표인데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의대신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계획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가. 다른 건 국회에서 다 봉쇄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으면 뭐라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의료계획이나 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제가 자주 다루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주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자신이 이제 확고하게 다른 걸 다 거부하기 때문에 다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선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더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겠네요. 의료 서비스는 윤 대통령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대학병원에서 암환자 수술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박민수 차관이 여러분들 수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조경 여러분들 장관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런 메스 들고 암 수술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건 겁니다.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두 가지 중에 안 한 겁니다.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오늘 의료계를 잘 아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 중심에 윤 대통령인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외과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수술 칼을 쓰지 않겠다 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한 분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사가 아직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는 의료형의 소유권자 지배자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겁니다. 의료서비스를 공급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즉 의료형의는 사람이 아플 때 의료형의가 필요할 때 이때 의료형의 결정권자를 의미합니다. 공급자를 뜻하는 겁니다. 박민수 차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개별 의사가 제공하는 겁니다. 아산병원에 이런 9개월 걸리든 1년을 걸리든 2년을 걸리든 한 달 만에 마칠 수 있는 수술을 9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전립수남이 1기에서 3기 4기가 된다는 뜻하는 거죠. 그거를 국민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 안중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면 하는 거지 한자가 죽어 나가서는 본인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망가져도 다시 복구되면 사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부러졌다면 어디가 부러졌는지 파악적 진단을 뜻하고 파악하고 나서 어디를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진단과 체료를 결정하는 자가 의사인 겁니다. 그래서 의료형의의 소유권자이자 지배자입니다. 이번 계획은 의사의 발라딩이나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이고 이런 일에서 의료형의를 의료체계에서 한 축이 완전히 거부된 상태입니다. 의료형의를 여러분들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주차를 배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폼 잡고 무슨 의료계획한다 의료계획한다 해봐라 어차피 시간 가게 되면 결국 하살 때문에 본인이 내려오거나 쫓겨나가는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자가 죽어 나갈 거니까 병원들이 도산이 될 거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유식하게 여러분들 의료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의료형의 자체가 중단된 사태이고 대학병원에서 의료형의 자체를 중단한 게 전공이라는 의사이고 전공이라는 대학병원 의사의 57%를 담당했기 때문에 57%가 빠져나감으로써 대학병원의 기능이 반으로 줄었고 다른 보건의료체계획은 그대로 유지되게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이고 곧 무너질 상태인 겁니다. 의사 대학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교수 전임위 전공위 가운데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전문의들이 그냥 전공위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의료서비스를 공급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파워를 따지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해계몬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박민수 씨는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으면 마지막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이미 실력을 많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대택도 안 되는 게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2차 투표까지 해서 엑스포 유치할 것이다. 그렇게 뻥을 치다 나중에 다 여러분들 그게 실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실상을. 이번 사태도 실상을 파악을 못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이기면 우리가 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선거를 다 도덕질 당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계획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핵심을 착히 볼 수 있어야 그래 이런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공병호 tv만 좀 보셔도 좀 제대로 하실 건데 참대가 딱 갑니다. 완전히 나라를 그냥 그냥 흥미가 박살 내버린 겁니다. 지난해 뭐 4월인가 젊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든지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그때는 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할 겁니다. 이야 정말 한심하네. 내년 선거 분명히 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지지한 겁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현장을 잘 아시는 건 의료형의 소유권자이자 지배자인 겁니다. 의료형의 소유권자고 지배자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아닌 겁니다. 의사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현명해야 되는 거죠. 핵심을 못 보면 그러면 그냥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형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진단과 치료입니다. 보건의료보조인들은 진단과 치료 과정의 보조인으로서 협력되고 대부분의 중요한 행위자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의 지배권자고 그다음에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조인인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계획 의료계획의 즉 의사수 정대를 거부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의료체계의 대학병원 체제에서 벗어나서 그런 대학병원 체제의 작동에서 의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과반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 체제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기획한 것은 의료형의 결정권자이자 지배자에 의해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저 공연불같이 작동하지 못함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권권력을 아무리 동원하더라도 아직은 민주적인 그나마 체계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정부가 시도하는 정책이 자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 권력을 가진 자가 의사인 것입니다. 의사에서 거부된 겁니다. 맹목상의 권력은 대통령이자 보건복지부 장차관인데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배하는 자는 의사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여러분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맹목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로유지명령 전공의 사직수수리검지명령을 아무리 내둬도 맹목상인 겁니다.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오늘 정말 이 창만님은 의료형의 의사분 같습니다. 의료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파워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면은 뭐 이제 어떻게 희망 고백을 하기보다도 뭐 이제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보았지만 참 윤 대통령이 고집이 세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사태도 잘 해결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뭐 7월 25일 날 못을 한 번 더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의료 사태하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무슨 상속세를 낮춰주겠다 그거 단칼의 여러분들 반대해 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레벨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뭘 하겠다 단칼의 여러분 민주당이 거부해 버릴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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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거부해 버릴 겁니다. 관료들도 무력감을 느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폼 잡고 이런 거 이렇게 막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의사들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뒤에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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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렬이 잘한다 성렬이 잘한다 이렇게 할 거니까 아이고 윤가 은시구나 은시구나 이렇게 할 거니까 유일하게 이거 하고 여러분 이해가 딱 일치하는 겁니다. 골로 가네 골로 가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가라 이건 겁니다. 오늘 이거는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뉴스입니다. 7월 25일 날 그냥 쇠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끝까지 간다. 이번 사태는 아우성 치더라도 파구까지 가는 겁니다. 몇 년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몇 년 동안 의사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의사분들이거나 의사분들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한 번 더 보라고 이렇게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기화 될 거라고 보고 군복무 문제나 해외 진출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 넓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고 또 긴 인생 사례에서 보게 되면 한 2, 3년 정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모범생으로서 몇 년간 계속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이 주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나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의도하지 않는 선물을 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넓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다. 한국은 의료 환경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응해서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지만 젊은 분들은 기회가 있고 좋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원점에 다시 여러분들 검토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본인이 행복해야 되고 본인이 일구는 가족들이 행복한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런 교육은 저희들은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행복하면 민족이 행복해지는 거지 민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개인을 여러분들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성세대가 받은 교육이지만 젊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다. 개인이 행복해야 됩니다. 개인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개인이 기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저도 이렇게 참 우리 상황이 답답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참 이런 방송을 매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올고전 소리를 해야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내일은 일요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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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